너님이 들어주어 좋게 된 5년. XSFM 조상래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에 창사 5주년 특집기획을 하고 금요일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의 요승윤적인 프로듀서고요. 윤세민 에디터가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얘기하자면 엄청나게 복잡해가지고 시간을 길게 써야 되는데 오늘도 그랬듯 70분 리밋으로 시사 아저씨와 함께 짧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액세스몰 프레그랜스 스토어 모발엔 함부르크 맥주 호모 로아스웰 비오틴 셀렌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지버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액세스몰 프레그랜스 스토어에서 먹어버X 다시 찾는 로아스웰 맥주 호모 이걸 왜 먹어버X이 아냐면 내가 뭐 고민이 많아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맥주 호모가 더욱이 좋다고 해서 데우랑 해외에서 아기파마랑 다 먹어봤는데 근데 왜 자꾸 B라고 말하면 B가 되는 거야 이거? 하여간 먹어봤더니 두피랑 모발에 영향을 주는 맥주 호모 비오틴 셀렌이 많아서 그런가 이게 힘이 생기면서 이마선을 따라서 X머리가 올라오고 X찌는 느낌이 들고 또 알약이 와서 냄새도 없고 먹기도 편하고 자꾸 삐삐거려서 말을 못하겠네 하여간 이거 먹어버X이나면 느낌이 온다니까 XSFM에서 한번 찾아봐 먹어버X 다시 찾는 맥주 호모 로아스웰 지금 유리한 가격대의 부품 지금 가장 핫한 하이엔드 장비 아니면 고장 리포트가 적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사무용 PC까지 당신이 찾는 데스크탑을 상담없이 구입할 수 있는 기회 XSFM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찾아주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구 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디지털 시사 아저씨입니다 6월엔 처음이네요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고양이 얼굴이네? 네, 저의 배경화면 아, 그래요? 그냥 배경화면으로 보고 계셨던 거예요? 네 연신내 고양이에요? 아닙니다. 그냥 주스는 고양이 사진 길에 누워있네? 네 근데 저 정도까지 가까이 가서 찍었는데 애가 그냥 가만히 있었네요? 제 생각에는 길에 주섰대잖아 좋은 렌즈로 찍은 게 아닌가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좋은 줌 렌즈로 방에 앉아서 홍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사 아저씨가 그리고서 데스크탑으로 원고를 쓴 것 같은데 광고 청취자 여러분 중에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은 높은 확률로 톰 클렌시의 작품을 플레이해봤을 겁니다 어릴 때 레인보우 식스부터요 그렇죠. 딴 건 못해봐도 레인보우 식스는 해봤죠 네. 하지만 시사 아저씨는 빨갱이기 때문에 안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톰 클렌시는 골수 공화당원이에요 제가 레인보우 식스의 1부 시리즈는 좀 했죠 베가스, 베가스2 네. 그건 제가 했습니다 공화당원의 게임을 한다니 그리고 뭘 또 했는데 그 뭡니까? 스플린터셀 아니고? 스플린터셀인가? 스플린터셀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한 것 같고 내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스플린터셀도 톰 클렌시 시리즈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문제는 김민하 아저씨는 컴퓨터 사양이 딸리기 때문에 더 이상 톰 클렌시의 신작을 플레이하지 못할 겁니다 아 그래요? 최신작 디비전2 얼마나 환상적인 그래픽인지 해보신 분들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플레이해보실 수 있습니다 공짜로요 이거 1은 망작이라고 누가 그래갖고 안 했는데 네. 2는 지금 엄청나게 기대를 받고 있어요 저는 정말 플레이 영상 보고서 아 이거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컴스테이션, 이달의 PC 게이밍 스페셜이나 이경식 스페셜을 구매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톰 클렌시의 더 디비전2 그리고 코옵 좀비 소탕 슈팅 게임 월드워제트를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라고 미션1만 되느냐? 아닙니다 저희는 장사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 커뮤니티에서 종종 회자되고 있는 월드워제트 풀패키지 그리고 더 디비전2 골드 에디션이 들어있는 AMD 게이밍 쿠폰 2차 시장에서 요즘 거래되고 있습니다 쿠폰이 지금 엑셀스몰에서 컴스테이션 섹션으로 들어가셔서 최상 옵션의 게이밍 스페셜 중형 이상 옵션의 이경식 스페셜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월드워제트와 디비전2 골드 에디션이 들어간 AMD 게이밍 쿠폰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폰 소진 시행사 종료됩니다 서두르십시오 아 이건 그럼 그냥 게임을 드리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거 요새 커뮤니티 가문은 이걸 거래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이거 어서 구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 쿠폰이요 김민아는 못할 게임 쿠폰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 범죄인 인도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중국이 홍콩에 가하는 위협이다 정도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들은 그냥 9시 뉴스를 보셔도 많이 나옵니다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참 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다 기억날 수는 없기 때문에 짧게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아 아저씨하고요 네 정리요? 네 제가 뭘 알겠습니까 또 홍콩 영화도 잘 안 보고 홍콩에 대해서 가본 적도 없고요 홍콩 영화, 주성치 영화 제가 좀 봤죠 주성치의 구품지마관을 아주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저는 중경사님이었나요? 90년대, 80년대, 80년대 말부터 90년대의 작품들 보면 홍콩 영화는 말 그대로 느와르로 대표되는 네 호무하죠? 호망하고 그렇죠 중경사님은 조금 다른 성향의 작품이긴 한데 중경사님하고 천민밀에서 홍콩 반환시에 감성이 잘 드러나 있죠 맞습니다 다들 홍콩 영화를 열심히 보셨군요 그거밖에 없어요 맞아요 저는 유튜브에서 유튜브에 가면 영화를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1,100원, 800원 그러죠 네 구품지마관을 거기서 야 이거 여기로 봐야 되겠다 화질도 좋다 그러고 샀는데 틀었는데 목소리가 내가 아는 주성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음 그렇죠 더빙이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왜 주성치 목소리 왜 이러지? 찾아보니까 이게 아 이게 북경어 더빙이다 네 더빙이 돼 있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그게 아니고는 뭐 홍콩 시내를 가장 리얼하게 다룬 게임인 샌드박스 게임 슬리핑 독스를 플레이를 하면서 아 슬리핑 독스도 제가 좀 했죠 네 탕면을 많이 먹고 사람들을 때리고 다니고 네 사람을 죽이고 또 네 좋지 않다 네 차를 훔치고 막 뭐 그 정도가 다였는데 네 홍콩 주변을 둘러싼 상황을 좀 얘기를 들어봅시다 어쨌든 이거 뭐 다 또 뉴스를 많이 보셔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네 자세하게 얘기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범죄인 인도법 2019년 2월 달에 대만에서 홍콩인 남성이 홍콩인 여성을 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만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네 홍콩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이 사람이 네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거는 대만에서 저질렀기 때문에 대만 정부가 야 그 범죄를 저지른 놈을 빨리 니네 홍콩에서 잡아갖고 우리한테 보내줘 범죄인 인도를 해줘 라고 했는데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홍콩이라는 데는 어쨌든 자체적인 사법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무슨 이런 조약이나 이런 걸 맺어놨어야 그게 가능한 건데 그럼요 안 맺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만한테 이 범죄자를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약이 홍콩이 주변 국가들하고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마카오, 중국, 대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홍콩 정부가 이런 일이 일어난 기회에 우리가 그동안 정리를 안 했던 문제 범죄인을 주변 국가에다가 송환을 쉽게 할 수 있는 범죄인 인도법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방안을 추진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법으로 인해서 범죄인을 송환을 할 수 있는 국가에 당연히 중국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뭔가 범죄인을 넘겨줘야 되는데 대만이든지 아니면 마카오든지 이런 데서 넘겨주는 걸 용이하게 하려면 당연히 중국부터 용이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화가 난 것이에요 지금 중국이 싫어 죽겠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집회를 열어서 항의를 했는데 홍콩 정부는 이것을 강경 진압하고 그 다음에 아주 나쁜 말을 하고 폭도라고 그러고 그리고 법안 처리 강행을 또 캐리람 행정장관이 시사를 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이 유명한 드립을 치죠 말 다 들어주면 애 버릇 나빠진다 엄마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한번 강경 진압을 해보겠다 어제 들었던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많이 분노한 홍콩의 시민들은 이렇게 답하죠 너 우리 엄마 아니다 캐리람은 우리 엄마 아니다 그래서 짤방 만들고 다스베이더에 합성해서 I am your mother 이런 거 하고 저는 그 짤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홍콩 시위를 토마토폰으로 촬영한 짤인데 아이폰으로 찍으면 시위 인원이 가득 차 있는 사진 갤럭시로 찍으면 시위 인원이 가득 차 있는 사진 화웨이로 찍으면 평화로운 홍콩 시내 그게 이제 89년도에 제2차 천안문 사태 이런 거를 찍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짤이 돌아다니고 있죠 화웨이로 찍으면 아무것도 없다 무서워요 화웨이가 너무 무섭네요 아무튼 그래서 100만 명 200만 명씩 나오니까 도리가 있습니까? 홍콩에 사는 사람이 한 700만 될 텐데 홍콩의 역사도 간단하게 짚겠지만 이 정도 규모였던 적은 없습니다 시위를 100만 200만씩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래서 법안 처리를 연기를 결정했는데 이 연기를 결정한 것은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사실상 법안을 만들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아무튼 연기를 결정을 했고 거기다가 캐리라는 행정장관이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게 되는데 시민들은 성질났습니다 굳이 연기 정도는 얻어내자고 우리가 이런 지표라는 줄 아냐 철회하고 너 내려와 그렇죠 그런데 행정장관이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시위가 이어지니 많이 하고 있는데 사태 거부 그런데 아무튼 정점은 지나게 될 걸로 보여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법안 처리 연기가 버티지 않겠느냐 됐으니까 완전히 푹 꺼진다기보다는 이게 언제나 이렇게 산 모양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서히 이제 좀 내려갈 것이다 내려가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시점이 한국인 언론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이지요 한국의 쪽보혁명을 보니까 그냥 끌어내리더라 지금 돌아가고 있는 권력과 행정장관 우리말로 대통령 좀 보겠죠 막 끌어내리더라 한국은 시위 나와가지고 네 막 끌어내요 한국 시민들도 그거 뭐라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네 막 우린 막 죽죠 막 우리는 네 우리는 막 태블릿 PC 나오죠 막 그렇습니다 캐리람의 태블릿 PC를 찾아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캐리람 주변 사람 네 찾았는데 막 화웨이 제품인 거죠 근데 막 홍콩에서 차단되어 있는 홈페이지 전부 다 즐겨찾기에 있고 아니면 의외로 아이패드고 그럼 더 화가 나고 이거 아이패드잖아 이거 이 새끼 너 당신은 아이패드 쓰면서 아무튼 그리고 이 또 우리의 또 화제가 많이 됐던 게 이 시위의 무대에 또 어떤 홍콩 사람이 올라가서 이 이물이 한 행진곡을 불러가지고 우리 모든 국뽕이 올라차가지고 이제 야 위대한 우리의 이물이 한 행진곡 수출도 됐어 이래갖고 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국뽕이 좀 그러니까 한국이 이상하게 국뽕이 차올랐어 지금 뭐든지 해외에 나가면 뭐든지 국뽕이 옵니다 집회 때문에 오늘 국뽕 차올릴 얘기 몇 개 더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의 국뽕은 근데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런가요?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국뽕은 이제 그 할아버지들이 좋아할 만한 국뽕이었는데 아니면 김연아이거나 네 그죠 장미란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물이 한 행진곡이에요 우리 집회에서 다 도망쳐 무사히 도망쳐온 걸 기념해서 이제 술 한잔 들어가기 전에 부르던 그 노래가 네 아무튼 이걸 근데 이 스토리만 딱 놓고 보면 맥락 없이 딱 들으면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을 범죄인 인도법을 뭐 그 정도 했는데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사실 전후 맥락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근데 홍콩 사람들이 이렇게 열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을 반대하는 이유 범죄인을 중국에 송환을 쉽게 해주게 되면 그냥 단순한 어떤 범죄인들만 보내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을 갖다가 중국으로 데려가서 족치지 않겠느냐? 네 그런 걸 악용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콩 정부하고 중국 정부는 중국 공산단 정부는 아니다 우리가 이걸 적용하기 전에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침해하지 않도록 어떤 안전 조치들을 다 이제 취하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정치범 이런 거는 여기에 포함 안 되게 또 나름대로 예외 조항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홍콩 사람들은 못 믿겠다 니네가 뭐 언제 니네가 얘기한 거 한 번이라도 지킨 적 있냐 예전에 시진핑 뒷조사하던 언론인 잡아가서 소식도 없다 네 정치인들도 잡혀간 적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공산당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런 어떤 서적을 낸다거나 그런 서적을 팔려고 했던 서점 관계자를 다섯 명이 잡혀간 다음에 맞습니다 네 뭐 실종 상당 기간 실종되어 있다가 돌아왔는데 무슨 일을 겪었는지 말을 하지 않는 그렇죠 이런 사태가 또 이어지기도 했고 그중에 한 명이 근데 폭로를 했죠 내가 가서 아주 죽을 뻔했다 아주 뭐 끔찍했다 네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를 납치한 거였다 이런 거 폭로를 했는데 아무튼 이런 걸 볼 때 뭐 법이 뭐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중국 공산당은 마음에 안 들면 다 잡아갈 것이다 네 그리고 홍콩 정부가 다 친중파고 홍콩 정부 뿐만 아니라 입법회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도 다 친중파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 한통속이기 때문에 친설리파 상당수죠 네 다 그냥 한통속이 돼가지고 니들한테 개기는 사람들은 다 중국으로 보내버린 다음에 중국에서 코롱탕이 나오는 쏟아붓고 이런 거 아니냐 중국은 뭘까요 코롱탕을 쏟아붓 우리나라는 코롱탕이고 러시아는 방사능 홍차잖아요 네 중국은 뭘까요 마라탕 중국은 맛있잖아 중국은 네 이렇게 얘기하면 편견이지만 과거 기록을 보면 너무 잔혹한 형벌이 많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젓갈로 만들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것이 너무 그건 저기 우리나라도 장아홍년 결말에 우리 우리 아시안들이 다 그랬구나 네 우리 아시아는 무조건 젓갈로 가는 걸로 중세도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사람은 다 젓갈이었구나 아무튼 뭐 지금 뭐 우리가 21세기 내내 시진핑 철권 통치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금까지 오면서 많이 보았던 뭐 부패 혐의 연루 고위공직자 처벌 뭐 이런 것들 하면서 홍콩의 민주인사들도 잡아가지 않겠느냐 예 예상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당연한 불신이죠 우리가 테러 방지법 반대했을 때 있던 정부에 대한 불신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중국에 완전히 동화돼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친중파인 행정장관님은 사퇴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 입법해도 우리가 어떤 의사를 갖고 있든지 간에 중국 마음대로 점지하신 분들이 다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 되시는 구조니까 그런 구조를 갖다가 완전한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를 도입하는 형태로 좀 바꿔줘라 왜냐하면 지금 입법회든지 행정장관이든지 다 중국 정부가 어쨌든 간에 1차적으로는 걸러줘야지 그게 다 되는 거거든요 97년에 반환이 되면서 중국 정부는 받아오면서 홍콩을 2017년 그렇게 얘기 안 했고 보통 20년 후라고 얘기했죠 20년 후에는 직선제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2017년이 다가오니 중국이 내어준 직선제라는 것은 우리가 골라주는 이중에 뽑아라 네 다 그런 식이고 말도 안 된다고 개겨왔어요 사실 홍콩인들은 어쨌든 간에 입법회에 대해서 완전한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를 요구했고 마찬가지로 행정장관도 직선을 하게 해줘라 니네가 약속한 완전한 직선제 이상한 직선제 말고 그 다음에 항인치항을 하게 해줘라 항인치항 항이 홍콩이더라고요 항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콩 사람이 홍콩을 다스리게 해줘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4개조 정도를 요구를 하고 이렇게 내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97년에 이미 해주겠다고 해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해주겠다고 한 말인데 항인치항 이미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고 홍콩 시민들은 웃기고 있다 이 승질을 낸 거죠 약속을 지켜라 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속을 지켜라는데 왜 약속 안 지키고 우리 괴롭히냐는데 이거를 또 이 맥락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짧게만 짚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시 풀면 진짜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홍콩의 역사를 우리가 과편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부터 해야 되고 그거를 다시 풀면 저희 창사 5주년 특별기획이 또 하나 만들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한국에 촛불집회가 있었을 때 이 시민혁명은 어쩌다 일어나게 됐는가를 해외의 다른 팟캐스트에서 설명을 해줬다고 치죠 그러면 일제시대도 얘기해야 되고 맞아요 제1차 군부독재 제2차 군부독재 다 얘기해야 되고 박근혜의 활동이나 그동안에 한나라당 대표 갈 때 이런 다 얘기해야 돼요 다 얘기해야 돼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시간이 교육 잘 됐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박근혜를 끌어냈던 일을 외국 팟캐스트에서 이야기를 하려면 박정희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고 박정희를 얘기하려면 5.16 쿠데타 얘기해야 되고 5.16 쿠데타 얘기하려면 그전에 20화국 얘기를 해야 되고 20화국 얘기하려면 이승만부터 얘기해야 되고 87년 민주항쟁 얘기해야 되고 홍콩이라는 데는 1차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영국에 져가지고 1842년에 난징조약을 맺으면서 영국에 할양된 지역입니다 네 차를 퍼가는 곳으로 좀 찍어서 여길 가져갑니다 원래 홍콩이라는 데가 영국이 사실상 만든 아편전쟁하면서 만든 도시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 좀 이게 좀 애매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중국 사회에서도 비주류들이 이렇게 모인 도시고 이렇게 돼버린 상태였는데 어쨌든 간에 영국이 갖고 가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홍콩은 영국의 주요 무역항으로서 대아시아 무역을 담당하는 중심지가 됐고 그다음에 이 시대가 지나면서 어쨌든 간에 영국이 홍콩을 통해서 홍콩은 지리적으로 어쨌든 중국 본토랑 붙어있는 거니까 홍콩을 통해서 대중국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통로가 되면서 여기가 굉장히 어떤 상업도시, 다문화도시, 그런 무역의 중심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부가 좀 쌓이게 되는 이런 쭉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영국은 또 방금 말씀드린 난징조약 이후에 1898년에 홍콩하고 인접한 지역 중에 신계라는 데가 있어요 신계가 저기가 있는 데가 아닙니다 손오공과 남의 크인들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100% 거기 아닌가요? 100% 이 말을 할 줄은 알았습니다 개왕신이 사시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100만 명이 나올 필요가 없죠 손오공이 다 지켜줄 테니까요 천하제일이거든 이 신계를 99년간 조차 해준다, 조차 빌려준다 이런 약속을 또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홍콩이라는 데 자체는 그냥 영국이 할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홍콩이라는 데하고 붙어있는 또 다른 지역을 99년간 빌려주기로 했어요 그게 신계입니다 1979년쯤 되면 아예 이게 99년이 다 돼간다 이게 1898년에다가 99 더 하면 1997이잖아요 이제 돌려줘야 돼 지금 돌려줄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1979년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를 중국하고 영국이 협의를 진행해요 홍콩은 뭘로 했고 신계를 돌려줘야 되냐? 이걸 협의를 해요 영국은 애초에 99년간 우리가 빌릴게 라고 얘기할 때는 그때는 영국이 갑이었을 거 아닙니까? 다음번에 연장하겠지 뭘 99년이라는 건 영원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청나라가 누구한테 계기가 계기긴 그런데 이거 79년쯤 돼 보니까 사실 또 영국이 너무 세계 1장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오바하기에는 1979년은 미국과 소련이 양분하고 있던 세계 국제정세에서 그 한쪽에 중간에 어딘가에 무역항을 놓고 99년간 잘 쓰고 있던 영국이 철회장막 바깥쪽에 심기를 건드려가면서 이거 계속 쓸래라고 터세부리기는 어려운 정도 힘쓰기 어려웠던 시절 앞으로 더 하겠죠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도 이제 끝났고 어디 뭐 이렇게 그걸 뭐 저기 영국이랑 먼 데를 갖고 뭐 이거를 좌지우지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는 아닌 것 같고 그게 좋은 설명이네요. 세계 1장은 아니었다 이제 협의를 해요. 그런데 덩샤오픽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99년을 옛날에 약속을 했지만 이거 연장해 줄 이유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국이 그거 연장 안 해주면 만약에 신계만 이렇게 반환하게 되면 홍콩은 자립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제 신계가 홍콩이라는 지역이 지금 이제 개발이 끝났고 거기가 이제 어떤 산업적 중심지가 되어 있는데 신계가 같이 있어야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고 이렇게 배우 지역으로서 기능을 하게 돼서 이제 하나의 세트로 이제 도시 기능이 돌아가게 되는 건데 신계만 잘라서 이제 중국에 넘겨주면은 홍콩은 이 도시 기능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어떤 금융이나 이런 데 있어서 약간 타격이 있었어요 홍콩의 어떤 시장에 그래서 이게 돌려줘야 되는가 봐 이렇게 영국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홍콩하고 통으로 돌려줘야 되나 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덩샤오픽이 안 빌려준다 저기 뭐야 신계를 조차기간 연장 안 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사람들 뭐 국경을 건너가면서 출퇴근하라고? 네 지금 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1984년에 우리의 위대한 또 지도자 대처 네 마그리 대처랑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실질적인 아니 뭐 어떤 실질적인이라기보다도 덩샤오픽이 후계자로 이제 점찍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자오찌양 중국 국무원 총리 사이에 향후 50년간 일국 양재를 적용한다 이거를 전제로 해서 홍콩 전역을 반환하는 방안을 합의를 하게 됩니다 99년 채우면 1997년 50년간 일국 양재를 중국이 인정을 해준다면 2047년까지는 네 홍콩이 중국과는 다른 제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때 했다고요 네 일국 양재라는 거는 일국 간의 이체제를 가능케 한다 이건데 사실은 또 이 일국 양재라는 게 똑같이 이제 적용된다라고 중국이 생각하는 데가 대만이죠 네 그래서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데가 사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대만도 있고 마카오도 있고 홍콩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각각의 어떤 제도나 체제는 다를지언정 그것은 다 중국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의 중국이죠 네 그래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커다란 이제 이 생각 안에 있는 게 이제 일국 양재 원칙인데 어쨌든 홍콩은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제도와 어떤 체제를 유지하게 해주겠다라는 게 덩샤워핑의 약속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국이 그걸 딱 보고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체제를 유지를 해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그럼 홍콩의 민주주의를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한번 끌어올려 볼게요 이렇게 하고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 무슨 민주주의적 제도 정비를 실시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원래 영국도 이 홍콩에 대해서는 무슨 제도적인 민주주의 이런 거 보장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전에는 보장 안 해줬고 홍콩 출신이라고 말하는 거는 어폐가 살짝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내전을 피해서 홍콩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지금의 홍콩 시민들의 조상님들이니까요 1세대 2세대 좀 더 앞에 아무튼 그 양반들은 고위 공무원도 못했고요 출세길도 거의 다 막혀 있었고요 무슨 선거 얼어죽을 그때는 안 됐다고 영국형이었을 때는 근데 영국이 중국에 이제 돌려줄 때가 되니까 갑자기 민주주의를 집어넣어요 펌프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사실 홍콩 사람들이 영국에 대해서 그렇게 뭐 영국 체제일 때 행복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영국이 다스릴 때도 여러모로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사실 일본이 와서 한번 또 점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고통을 겪었고 일본이 물러간 다음에 또 다시 영국이 또 영국 관할이 되고 이랬던 건데 아무튼 행복한 적은 없습니다 홍콩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민주주의적 제도 정비를 그런데 이 시기에 실시를 해주니까 상당히 뭐 해피한 기분은 좀 있었겠죠 근데 그것도 아주 제한적인 폭에서만 도입이 됐어요 구의회 직선을 뭐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입법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 일부에 이제 그 보통 선거 의석을 도입을 해준다든지 즉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의석을 일부 도입을 해준다든지 전체가 아니고 그런 일부만 이제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좀 해줬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중국은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그렇죠 가는 길에 이렇게 싸질 누구가? 지들도 그렇게 안 했으면서? 네 중국 입장에서는 일국 양재의 원칙을 적용할 때 그 양재의 시점은 언제야? 1987년 1984년 아니야? 중국 입장에서는 84년이 기준이지 영국은 아예 97년이 기준이겠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달아나버린 거죠 어쨌든 간에 1997년 7월 달에 7월 1일에 홍콩은 공식적으로 중국에 반환이 되고 그다음에 일국 양재 원칙에 의해서 중국의 어떤 특별 행정구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 어떤 이런 형식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걸 알든 말든 어느 정도 감으로 한국의 시민들은 심정적으로 이 집회를 커다란 덩어리로만 놓고 보면 지지한다고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 그건 것 같아요 많은 한국 시민들이 뒤는 젖고 대단한 수준도 아니고 한 주먹이었지만 그래도 자유를 맛보면 못 돌아간다 그런 게 아니겠느냐 영국도 그걸 안 거죠 그렇죠 여기다 씨를 뿌려놓고 가야지 우리는 이러면서 네 맞습니다 아무리 홍콩 왜냐하면 홍콩이 아무리 중국으로 반환을 해주고 그런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이 활용한 자유무역항인 것이고 거기 어쨌든 거기를 통해서 상당히 자유로운 물자나 이런 금융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중국화시키지 않는 것이 서구 자본 입장에서도 유리한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중국화되지 않을 만큼의 어떤 울타리를 심어놓고 간 거죠 그러니까 니네는 이걸 확장도 못 시키고 억제도 못 할걸? 그렇죠 이러면서 골치가 엄청 아플 거야 이러면서 뿌려놓고 간 거죠 그렇죠 굳이 너네가 가져야 한다면 아주 힘들게 만들어놓고 그렇다 말입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 홍콩 사람들이 이렇게 어쨌든 중국의 방안이 되게 됐지만 이때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또 중국에 반환된 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당연하겠지만 기쁘거나 또 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쁘지 않았던 이유에 역사적 맥락이 또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중국 공산당이 한 행위들을 볼 때 홍콩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사건들이 쭉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결정적 계기가 천안문 사건인데 89년도에 네 이게 이제 중요한 사실 중국 역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죠 중국 역사에서 두 가지 중국 공산당의 두 가지 사건이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첫 번째는 문화대혁명이고 문화대혁명 둘째는 천안문입니다 천안문인데 다 이제 모택동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마오쩌둥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마오쩌둥이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그 실권을 잡고 중국을 공산화시킨 다음에 이 원래 있던 그 신혜혁명으로 들어선 중화민국 정부를 사실 대만으로 국민당 정부를 내쫓아버린 다음에 자기가 정권을 잡은 거잖아요 네 그럼 뭔가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전쟁이나 이런 것들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파괴된 산업기반이나 이런 것도 다시 재건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추진한 게 대학진 운동이거든요 대학진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명령형 계획 경제를 굉장히 광범위한 수준으로 내리꽂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할당량 정해주고 농민은 배추를 몇 포기씩 길러라 어디 공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개를 지어라 공장에서는 어떤 상품을 어떤 수준까지 몇 개 생산해라 이렇게 다 정해놓고 그거를 통해서 생산력을 계속 확대시키는 위에서 내리꽂는 방식으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기술이나 어떤 문화적인 요인이나 사회적인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우리 아이폰을 만들어내라고 하면 그 만들어지겠습니까 우리한테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아무리 우리를 아이폰 100대를 올해 안에 만들어내지 않으면 너희가 죽이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이폰 100대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만들 수 없잖아요 하지만 죽기 싫으니까 만들긴 만들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엉망으로 만들 거 아닙니까 그 대학진 운동이 실패하고 사람들이 다 그래서 굶어죽고 막 엉망이 돼요 나라가 그래도 중국 공산당들이 모여가지고 야 마오쩌둥의 대학진 운동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오쩌둥 더러 집에 가라고 합니다 마오쩌둥이 할 말이 없으니까 집에 가긴 가는데 그렇게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오쩌둥이 선동을 해요 짧게 잘 설명했다 중국 공산당의 미제의 스파이들과 그 다음에 관료화된 중국 공산당 관료들이 정신 못 차리고 혁명의 상징인 나를 갖다가 축출하려고 이런저런 논리를 만들어갖고 날 희생장 삼아갖고 집에 보내려고 합니다 색깔론을 꺼내듭니다 자신의 반발하여 자신을 축출한 사람들에게 파란색을 더 씌웁니다 그러자 원래 마오쩌둥의 혁명의 혁명의 어떤 동질감을 느끼고 동화되고 마오쩌둥을 어떤 혁명의 지도자로 모셨던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그동안 왜냐하면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었고 잘 몰랐잖아요 중국 공산당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데 마오쩌둥이 그렇다고 하면 또 그런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야 이게 뭐야 우리 혁명이 지금 뭐 무의로 돌아가는 거야 반혁명에 맞서자 이래가지고 공산혁명을 지키자 네 막 들고 일어나요 그게 이제 문화대혁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어떤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동을 하고 반혁명적인 것은 다 몰아내고 때리고 괴롭히고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게 그런 사람들이 홍의병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하여 이 아시아권에 동아시아권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자신을 음해하는 사람을 일컬어 홍의병이라는 말을 쓰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태냐면 중국 공산당 체제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다스리는 체제를 좌측에서 무너뜨리려고 한 사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문화대혁명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경우에는 문화대혁명에 순응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그렇죠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 기득권의 아들들을 다 하방시키고 네 그리로 보내고 네 시진핑이 그래갖고 이 당시 하방해가지고 문화대혁명 하는 홍의병들과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대혁명을 수용을 해서 왜냐면 마오쩌둥을 거스릴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한동안 우리 서버에 가끔 중국에서 접속된다는 분도 요즘 가끔 생겨나고 있는데 다시 싹 사라지겠네요 아 그래요? 저기 올해는 중국에서 라이카가 검색이 차단됐었대요 그래요? 왜냐면 라이카가 자기 광고에서 탱크맨 그 사진을 자기 광고에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라이카가 검색이 차단됐는데 화웨이 폰에 라이카 렌즈를 쓰죠 아마 아 그런 거예요? 바꿔야겠네요 렌즈 좋은 거 들어가는 건가 그러면? 할당량 맞추려면 죽었네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어쨌든 간에 문화대혁명 시기를 마오쩌둥이 지나면서 또 중국은 여러모로 그것에 의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근데 문화대혁명으로 폭발한 어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건 사실 민중의 생각이라는 것은 대학진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겪었던 경제적인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경험을 했는데 그것의 원인을 사실은 공산당 지도부에서 찾은 거예요 사실 공산당 지도부가 정치를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된 건데 마오쩌둥이 아니고 근데 마오쩌둥이 지금 공산당 내부에서 지금 위기잖아요 아 역시 공산당 놈들이 이게 잘못해갖고 마오쩌둥도 위기고 나도 위기인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문화대혁명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덩샤오픽이 정권을 잡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수습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습을 해야 되다 보니 모든 이런 공산당 엘리트 관료들에 대한 공격과 중국 공산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모든 절충점들을 찾아낸 겁니다 덩샤오픽이 고르바초프와 비슷한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첫째 어쨌든 간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수용하겠다 그래서 공산당이 추진하는 개혁개방정책이라는 것을 입안해서 지금까지 어떤 경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경제정책이나 대학진운동이나 또 마오쩌둥이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안겼다면 개혁개방을 통해서 자본주의적인 어떤 질서위부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오히려 이제는 고통이 아니고 부를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인민이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는 이렇게 정리됐고 두 번째는 그렇지만 우리 이걸 누가 그러면 하느냐 공산당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산당 독재체제는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다 이건 안 바뀌어요 우리는 그래서 공산당 독재체제와 개혁개방을 결합한 형식으로 앞으로 여러분을 잘 인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덩샤오픽이 갖고 온 패러다임이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 좀 더 들어야죠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김정은이 지금 그 문턱 어딘가에 서있죠 네 뭐 그런 거죠 김정은도 인민은 매겨살려야 돼 근데 우리 당이 대화해야 돼 그 둘이 부딪혀요 네 제가 볼 땐 김정은 공산주의자 아닙니다 공산주의자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김정은은 스팀 유저죠 네 아무튼간에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덩샤오픽을 중심으로 이 공산당 지도부가 결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부에 크게 두 가지 파벌이 있는 거죠 보수파와 개혁파가 생겨나는 겁니다 네 보수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공산당 독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산당의 단일화된 지도력이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중국 혁명을 유지하고 중국에서 일어난 혁명의 구조를 유지하고 앞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개혁개방 정책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개혁개방하다가 당이 흔들릴 것 같으면 필요 소용없어 네 반면 개혁파들의 경우에는 이게 개혁개방이라는 거를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쌓여왔던 중국 공산당 엘리트들에 대한 민중의 어떤 분노를 좀 잠재우고 또 이런 민중들이 좀 더 민주주의적인 어떤 제도를 통해서 공산당의 지도에 같이 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고 그게 올바른 개혁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어떤 공산당 지도부의 권위주의적인 그리고 일방적인 이런 독재 체제는 일부 완화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개방하다 당이 안 맞으면 당이 좀 바뀌어야지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공산당 내부가 약간 두 부류로 양분이 됐는데 이렇게 양분이 된 상황에서 사실 그동안 어떤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거를 계속 표시해오던 대학생들이나 이런 젊은 개혁파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공산당 독재를 완화해달라 좀 민주화를 좀 일부 이뤄달라 이렇게 해서 유럽 이런 데에 유학 갔다 왔더니 원래 저 사회당 공산당 정권 하던 데가 민주당 정권 하는데 저게 잘된다 사람들이 다 직전재로 뽑았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때 공산당 지도부 내에서 보수파랑 개혁파랑 싸우면서 보수파들한테 약간 무게추가 기울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것도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쨌든 간에 들고 일어나는데 그게 천안문 광장 앞에서 다 모여가지고 시위를 한 게 천안문 사태인 거죠 이제 우리는 89년까지 쫓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자오찌양 국무원 총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덩샤오핑이 후계자로 점찍었던 후야오방이라는 그 당시에 총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경우에 사실 개혁파였습니다 왜냐하면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그동안에 중국 공산당 내부의 반대를 뚫고 밀어붙이려면 이렇게 좀 개혁파들한테 힘을 실어줘서 일부 문을 열어주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덩샤오핑의 마음 천안문 사태를 보는 덩샤오핑의 마음은 뭐였냐면 개혁개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천안문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공산당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본 거예요 이건 뭐 또 문화대혁명처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문화대혁명의 재판이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말을 들어주니까 공산당이 유지될 수 있었는데 이건 지금 말을 들어주면 공산당은 없어질 것 같아 네 문화대혁명은 좌측에서의 압박이었기 때문에 그걸 들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중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순한 우파 청년들이 모였다 지금 그렇죠 이거는 우측에서 공산당 독재에 도전한 압력이기 때문에 혁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사건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덩샤오핑은 큰 위기다 위협이다 그래서 덩샤오핑은 이걸 해산시키라고 하면서 천안문에 모여있는 군중들을 해산시키라고 하면서 반드시 피를 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되게 유명하고 공산당의 색채를 화가를 다스리는 공산당의 색채를 잘 보여주죠 필요하다면서 하라가 아니에요 피를 봐라 피를 꼭 봐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문화대혁명 겪어봤는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때 보수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쭉 밀어버리자 이렇게 되고 그때 사실은 책임자였던 후야호방 총리는 울면서 천안문 군중들에게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고 근데 여기 계속 있으면 큰일 난다 지금 빨리 해산해라 내가 저기가 아니고 공산당 지도부여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큰일 난다 지금 근데 여기 학생들은 또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회군 없어 우리는 안 가 그래서 비극이 일어나죠 실제로 그래서 더러기록들에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중국의 방송이 87년에 한국의 민주화항쟁에 대한 보도를 너무너무너무 많이 보여줬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저렇게 직선제 하자고 하다니 꼴 좋다 나라가 난리가 났네 이런 식으로 보여준 건지 무슨 의도를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지 모르겠는데 쉬지 않고 보여줬다고 해요 문제는 젊은이들이 혹은 개혁파들이 이걸 보고 여기서 영감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조직가들이 네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또 베이징에서는 천리밖입니다만 더 멉니다만 홍콩에서도 빅토리아 공원이라고 하죠 가장 사람들 많이 모이는 동조집회가 있었다고 하죠 89년에 그렇죠 아주 큰 규모의 이게 제가 중국 공산당의 트라우마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중국 공산당에 남아있는 크게 세 파벌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인 파벌 시진핑 파벌 그 다음에 과거에 후진타워 파벌 이렇게 세 파벌이 있는데 이 세 개파가 사실은 존재하는 이유가 사실은 문화재혁명과 천안문을 거치면서 생겨난 이런 인식의 차이가 사실은 지금까지의 어떤 정치적 문제로 남아있어요 중국 공산당대에 그런데 홍콩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그전까지도 중국 공산당에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쭉 일어나긴 했지만 과거에 다 본 거 아니에요 대학진 운동도 봤고 문화재혁명도 봤고 공산당 중국 공산당 좌우파가 얼마나 막 나가면 얼마나 끝까지 막 나갈 수 있는지를 봤는데 거기다가 천안문까지 일어났으니까 자기 남의 일이 아닌 거죠 더군다나 반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에 난 저런 나라는 안 해 저런 나라는 안 해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위를 막 하고 그 다음에 천안문 사태에 연루됐던 학생운동 지도부 이런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그런 역할도 홍콩 내에서 자기들이 떠맡아서 하겠다고 나서서 홍콩을 통해서 도망가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천안문 광장 앞에다가 자유의 여신상 같은 걸 만들어놨는데 진압되고 나서 푸셔졌는데 그거 비슷한 거를 말씀하신 빅토리아 머시기 공원에다가 잘 이렇게 복원을 했는지 데리고 왔는지 아무튼 그런 일도 하고 어쨌든 이 굉장히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연대의식 이런 거를 홍콩 사람들이 막 보여줍니다 지금 이전 세대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 그렇죠 라는 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 미나문군 홍콩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안 가봤지만요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했어 빈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한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될 땐 콕 집어 콕 클린스 워드 커튼 엑세스몰 프랙니스 스토어에서 고민 없이 케미가 좋은 최신 PC를 만들고 싶을 땐 엑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고려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금요일 순서 김미나 아저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중국어로 한자를 읽는 걸 잘 못해서요 그냥 한국말로 읽으면 반송 중대 유행 유행이 엄청 있네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범죄 인도 조약에 반대하는 범죄의 유행이네 큰 유행은 그냥 걸어다니니까 그 저 저 데몬스트레이션 사람들이 보통 오계에 나와서 행진까지 하는 집회를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냥 하다보면 그냥 시위처럼 우리말로 시위인 것처럼 그냥 많이 쓰여요 집회하면 유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진하다 보면 이제 누군가가 큰소리 치면 따라하게 되고 네 이 거대한 집회 홍콩 역사상 최대 규모 지금까지는 한 번에 나온 숫자로 하면 홍콩 국민 7명 중 하나 홍콩 시민 그리고 연인원으로 할 것 같으면 3명 중 1명 1명 정도 다 튀어나온 이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김미나 아저씨한테요 중국에 반환되고 나서도 계속 중국의 공산당 정부로부터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거고 앞으로 홍콩의 어떤 여러 가지 체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압박을 가할 것이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쭉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천안문 사태 이후에 홍콩 정부가 홍콩의 어떤 헌법 역할을 하는 홍콩의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법 안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 게 홍콩의 법체계인데 여기에 국가 안정과 관련된 처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 안전법이라고 흔히 부르는 이런 형태로 포함을 시키는 방안들을 계속 추진을 해요 참 비교되는 게 많죠 한국도 이런 비슷한 이름의 법과 되게 오랫동안 싸워왔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가보안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조항들을 넣는다고 하니까 홍콩 사람들이 계속 개겹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논의를 하다가 못하고 또 하려다가 못하고 이러다가 결국 2002년도에 이 입법 방침이 정식 공표가 됩니다 결국은 이때도 당연히 홍콩의 행정장관은 계속 그렇지만 이른바 친중파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도 대규모 시위를 일으켜서 이때 100만이 모였나 이때 50만이 모였나 아무튼간에 홍콩 최대 규모 시위 지금까지 세 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국가안전법 문제 이 당시에 그다음에 우산혁명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겪게 된 이 시위 이렇게 크게 세 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2002년도 그때도 일어났던 이 시위 대규모의 시위가 사실 이 입법 연기 결정을 이끌어내요 그래서 2003년 7월 달에 홍콩 정부가 그럼 안 할게요 이렇게 입법 연기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도 사실 소소하게 계속 중국 정부가 간섭을 하고 홍콩에 대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진핑 체제 이후에 더더욱 이런 시도들이 심해지는데 원 차이나를 더 강조합니다 더군다나 그런 권위주의적인 공산당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강화했고 또 시진핑 1인 지배를 강화하고 이런 정치적인 측면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시진핑 정부가 굴기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굴기 좋아해요 네 굴기를 추구하면서 일종의 경제력을 집중하는 형태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특구 이런 거를 설치해가지고 발전을 시킨단 말이에요 선전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젠젠 그런데도 홍콩에서 많이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경제력이 커지고 그다음에 여기뿐만 아니라 선전 이런 데는 전자기기나 이런 제조업이나 이런 데 기반이지만 무역항도 이제는 굳이 홍콩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이런 제가 지금 도시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안 가봤으니까 이런 데들이 막 동부 해안의 그런 거대한 무역 무역 도시들이 막 들어서요 이제는 이제는 정말 잘 살고 그리고 거기와 홍콩의 꽤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홍콩은 제조업이 없습니다 나머지 이제 중국이 작심하고 키워놓은 동부 해안의 도시들은 제조업과 무역을 동시에 하죠 네 그래서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런 부유한 중국인들이 홍콩에 넘어와요 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홍콩에 넘어와서 이 부유한 중국인들은 또 홍콩 사람들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돈 따라간다고요 네 처음에 이제 97년에 넘어간다 이게 중국에 넘어간다고 했을 때 와 우리도 이제 못 먹고 못 살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세금 이제 다 본토로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했던 부자들이 구미로 떠납니다 아니네 저기가 더 돈이 많네 근데 20년이 지나니까 그렇게 된 거 바뀐 거죠 네 아이고 투자를 저쪽으로 가서 해볼까? 네 네 그래서 여러모로 홍콩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화낼 만한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일자리 문제냐 이런 것도 그렇고 홍콩이라는 데가 사실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인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조건들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고 1인당 GDP 이런 거 따져보면 웬만한 선진국 못지않은 지역인데 네 그런데 빈부격차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여기도 못 사는 사람들은 닭장 같은 아파트에 다 그렇죠 들어가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월세가 어마어마하죠 네 월세가 어마어마하고 그런 문제들이 또 사회적인 어떤 모순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분노들도 사실은 중국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이런 걸로 이제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과정이 쭉 일어나는 상황에서 홍콩인들은 계속 아까 말씀드린 직선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민주주의의 제도적 확대를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국 정부는 원래 계획이었던 2017년부터의 직선제를 통한 행정장관 선출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제도를 이제 만들어 줄게 라고 결정해서 중국의 중앙정부와 그 다음에 전인대 전국인민대표회입니까 아무튼 그걸 통해서 실제로 홍콩의 행정장관 선출과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게 2014년에 만든 내용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이렇게 만든 선거 방식이라는 게 사실상 직선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회이크닷 전국인민대표 대회에서 후보자 2, 3인을 점찍어서 내려보내면 이 후보자 2, 3인을 대상으로 해서 홍콩인들이 투표를 한다 점심 때 오늘 뭐 먹을 일을 물어본 다음에 짜장면과 짬뽕 중에 택해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다른 건 안 돼 하지만 이것이 민주주의다 이놈들아 그런 방식으로 선거를 하라고 하니까 홍콩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것 봐라 우리가 우려한 대로 중국 사람들 약속 안 지키지 않느냐 이게 무슨 일국양제야 우리 이제 중국인 되는 거 아니냐 다 그리고 완전인 완전한 중국 공산당의 어떤 노예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약속했던 거 왜 안 지키냐 이러면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게 우산혁명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콩이 거하게 뒤집어지고 지금과 비슷한 전 세계의 취재 열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우산혁명은 이름이 왜 우산혁명이냐 경찰이 와서 막 최루탄 쏘고 이런 거를 우산으로 막아내서 그렇죠 그리하여 이때의 조직가 중 한 사람이었던 96년생의 조슈아 웡 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지죠 네 또 나왔더라고요 신문에 그렇죠 아무튼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대형 시위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때도 여러 가지 이게 홍콩 정부가 넘어가니 많이 했지만 그런데 중국 정부가 버텼습니다 그리고 일부 당근을 몇 개 줬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당근은 아니었고 그리고 모든 이런 민주화 혁명과 큰 시위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 보면 나온 이유와 안 나온 이유가 서로 다르고 서로서로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아까 경제 얘기해 주셨는데 돈으로만 말할 것 같아도 무역항인데 제조업이 별로 별 볼 일이 없는 도시다 보니까 관광산업이 매우 중요한 도시인데 이곳은 중국인들의 발길이 끊기고 실제로 내부에서도 중국인 형호정서도 상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으로 돈 벌 사람들이 중국하고 다리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 이런 거 받는 건 무서운 일이거든요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보완한 그대로 행정장관 선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당선된 사람이 예상대로 친중파인 캐리 람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우산혁명을 강경 진압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만 또 사실 그렇게 친중파 후보로 점 찍어져서 내려온 인물들 중에서는 좀 느슨한 편 네 그래도 홍콩 사람들이랑 얘기가 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2017년에는 이렇게 해서 유야무야 좀 넘어간 상황이 됐어요 2014년 네 2017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어떤 홍콩인들이 반중정선이라는 강력한 어떤 이런 패러다임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봐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홍콩 내에 있는 이른바 친중파가 아닌 비주류 세력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반중전선으로 하나로 묶여있지만 그래서 중국 공산당을 반대하는 어떤 공동투쟁에 나서있는 상황이지만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각기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최대 다수파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민주파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홍콩은 중국의 일부다 이거를 인정을 해요 이제 홍콩은 중국의 일부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우리 역사적인 맥락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순리로 봤을 때 그렇지만 일국 양재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민주주의를 확대시키는 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이제 지금 반중전선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다수파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만 제대로 보장해주면 중국의 특별자치구로 영원히 남아있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거 괜찮다고 본다 네 그 다음에 그런가 하면 아니다 홍콩은 독립을 해야 된다 독립이다 이것더라 네 이런 분리주의 노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뭐 중국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영국 것도 아니고 어디 것도 아니고 독자적인 어떤 이런 국가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현실성이 크지 않죠 왜냐하면 홍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콩의 어떤 행정구역상의 지금 상황에서 홍콩만 가지고 자립이 가능한 거냐 동남아시아의 다른 곳들과 달리 군이 없습니다 여기는 네 그래서 자립이 대단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독립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이런 배경이 있죠 공산당이 보기에는 하나의 중국이지 다른 곳에서 보기에는 중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네 네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가 어디 어느 한쪽을 따라야 한다면 어딘가에 소속돼야 된다면 그것은 대만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대만이면 어떨까 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청나라가 신의혁명으로 문헌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신의혁명에서 우리 손문과 이런 사람들이 순원입니까 순원 손문이든 순원이든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내세운 산민주의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정부는 중화민국 정부잖아요 네 그리고 그 중화민국 정부를 내쫓은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쫓겨난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에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 전통성을 찾으면 우리는 대만 사람이야 사실 중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통이 저기 있지 않느냐 우리 원래 저기 중국 공산당 아니었으니까 처음에 네 그렇습니다 우린 대만 사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거기 가면 시한 사건만 아니었다면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아주 다수판 아닌 것 같은데 다수이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예 우리는 영국으로 다시 재발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만 쪽 지지자들하고 그 영국 쪽 지지자들이 이 북아일랜드의 동맹당인가요 이런 데 입장하고 비슷해가지고 네 독립이고 뭐고 네 다른 같이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대안을 찾자 큰 나라들 중에 네 이렇게 생각하는 네 그래서 이번 시위에도 사실은 유니온쟁 나오고 맞아요 유니온쟁이 나왔죠 네 영국에 영국으로 다시 재발안 됐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두저도 아니면 커먼웰스 오브 홍콩쯤 합시다 하하하하 그렇죠 영국령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중국은 우리를 산마리노쯤으로 취급해주고 네 그냥 국경이 있는 타이니한 어떤 귀여운 나라 이렇게 그냥 두고 그냥 신경 안 써주는 네 사실 이렇게 생각이 다르지만 하여튼 중국 공산당 때문에 우리가 뭐를 어? 뭐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점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단일전선이 지금 형성된 상황인 거죠 지금은 그렇다 네 세대별로 봐도 좀 과거에 이런 아까 쭉 말씀드린 중국 공산당의 어떤 그 천안문 사태의 진압이나 이런 것부터 다 경험했던 약간 노년세대 중장년층 이상의 노년세대들은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뭔가 우리가 중국인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대만 사람이든 간에 어떤 중국 본토 사람이든 간에 어떤 종류의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홍콩 시민들의 거의 대다수는 부모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본토 사람이죠 네 그리고 젊은 세대들 근데 젊은 세대들 홍콩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의 어떤 형태를 갖추고 그다음에 좀 이런 상황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 그리고 홍콩 태생 네 캐리람 장관도 홍콩 태생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홍콩의 여러 가지 문제가 중국 때문에 벌어진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 속에서 중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야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자라난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우리는 중국인이야라는 정체성에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대별로 봐도 나는 항인이다 네 약간의 이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그래서 홍콩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이번에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중국과는 중국 공산당과는 분리된 어떤 홍콩의 새로운 체제를 만든다고 할 때는 그 미래가 뭐야 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토론과 합의가 필요해요 근데 일단 이번 전선에서 승리를 거둬야죠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4분 5열이라는 말은 어감이 좀 안 좋으니까 다시 논의의 장이 뜨겁게 열릴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제가 이 멋있는 좌파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 얘기인데 멋있는 하세요 그 근본적 해결책이 그럼 뭐 온 거냐 그렇죠 홍콩의 분리독립이냐 아니면 재반환이냐 뭐 이런 걸 따졌을 때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첫째로 홍콩은 제 생각에 중국의 일부일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안 그러기 아주 아주 어렵습니다 역사적인 맥락을 떼더라도 경제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또 어쨌든 그 홍콩이라는 지역이 뭐 거기 누가 살았든지 간에 할양된 맥락이라는 건 어쨌든 제국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맥락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했다 고려할 때는 그러면 영국이 계속 뭐 예를 들면 갖고 있는 게 맞냐 그러면 재반환 아니 저 뭐야 중국에 반환해 준 게 잘못된 거냐라고 물었을 때는 뭐 반환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홍콩은 중국의 일부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 공산당의 이런 부당한 어떤 지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 생각에는 중국 공산당의 문제를 같이 바꿀 수 있는 홍콩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으로부터 그냥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중국의 또 공산당의 어떤 부당한 지배와 간섭 때문에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국 내에 중국의 시민들과 연대를 해야 한다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중국 공산당을 변화시키고 더 좋은 중국을 만들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좋은 해법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89년에 반드시 피를 보겠다고 한 공산당의 선택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렵지만 근데 또 홍콩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에서 이런 어떤 노동자들이 뭐 이렇게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탄압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홍콩 사람들이 또 자기들 입장을 갖고 연대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요 네 홍콩발로 중국의 민주주의를 불어넣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역으로 네 그런 일들을 하는데 또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여기서 또 우리가 또 같이 봐야 될 맥락이라는 게 사실 그런 이제 중국의 민주화 중국 공산당의 어떤 영향력의 감소 이런 것들은 항상 서구의 무슨 음모와 대중국 또 동아시아 전략 이런 것들과 연밀히 결합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또 있다는 걸 같이 본다는 거죠 굴기를 방해하는 건 외세다라는 레토릭 그게 사실은 이번에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를 보면서 내놓은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미국의 음모다 이거 미국 이거 아 이것이 트럼프가 이거 홍콩을 미국용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는구만 네 근데 그러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완전히 잘못된 입장이고 거짓말이지만 그렇죠 하지만 중국 정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트윗을 했습니다 네 홍콩 좋아요 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미중 무역 협상이 안 끝나가지고 계속 파국으로 갔다가 이제 어떻게 수습을 해볼까 막 이런 단계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6월 말에 이번 달 말에 있는 G20에서 드디어 만납니다 네 만나는지 뭐 단판을 짓든지 뭐 이렇게 할 건데 이 미중 무역 전선 미중 무역 전쟁의 전선이 지금 이 무역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교안보 문제까지 확대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남중국해에다가 미국의 어떤 해양경비대 순시선을 보낸다든지 해군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해양경비대를 보냈습니다 이번 G20 때문에 동북아가 아주 뜨겁습니다 네 오사카에서 막 그 정상들끼리 주먹질을 할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이라는 거는 한국도 지금 북핵 문제 걸려있죠 네 이용할 수 있는 거 다 이용하는 국면으로 간 상황이에요 일본과 중국도 아베는 지금 반중 정서를 열심히 팔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과 중국 문제도 있습니다 이 홍콩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하나 더 끼어들 것 같은 거예요 아 홍콩 얘기까지 그렇죠 독자적인 사법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다르잖아요 중국의 원래 중국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런 체계가 그러다 보니까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대중국 제재를 할 때 네 홍콩은 빼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홍콩을 제재에 넣게 되면 너무 많은 서구의 기업이나 이런 자본도 너무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빼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홍콩에 대해서 중국이 영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사실상 중국이 홍콩 뭐야 홍콩은 사실상 중국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늘어나는 거죠 홍콩에도 그러면 대중국 제재를 적용할 것이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것을 뉘앙스를 주면서 트럼프가 트위터에 쓰는 겁니다 그렇죠 홍콩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지는 내가 잘 알 수 있어 이게 어떻게 중국에 위협이 되느냐 하고 많은 엄청나게 많은 서구의 대기업들의 아시아 지사의 본사는 의뢰 홍콩에 있습니다 홍콩을 경제적으로 공중분해시켜버릴 수 있어 우리가 여기에 제재를 가하면 야 너네 지갑 몇 개 큰 거 날아간다 이런 위협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원래는 버티는 건데 사실 이걸 알고 있는 홍콩 시민들은 트럼프도 싫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물러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죠 중국 공산당 정치위원 중에 하한정이라고 있습니다 하한정 하한정이라는 분이 선정까지 내려와서 대기 타고 있다가 상황 보다가 캐리람하고 협의를 해서 야 이거 더 이상 못 버티는 것 같다 저기 좀 범죄인 머시기는 이번엔 물러주자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줬다는 설도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산당이 지금 눈을 감고 후사를 도모합시다 라고 캐리람에게 오다를 내리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건 확률이 매우 높고요 이런 맥락까지 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홍콩 사람들이 홍콩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그 얘기를 하려고 굳이 미중 무역전쟁 얘기를 꺼낸 겁니다 홍콩의 결정 혹은 홍콩의 결론에 따라서 홍콩이 원튼 원치 않든 맞게 될 결론에 따라서 대국들의 운명도 갈라진다 동아시아 전체 민중에 사실 끼치는 영향이라는 게 없지 않단 말이에요 홍콩이 홍콩 시민들의 시위나 홍콩 자체가 동아시아 대중 여러 가지 무역전쟁의 카드로서 지금 여기저기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하자는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사례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멋있는 좌파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이런 정치적인 행동의 사례도 제 생각에는 결론이 이거야 선동의 선동 선동이라기보다는 연신내에서 홍콩 시민들이 선동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다고 듣지 않지만 아무도 아무튼 이게 우리가 원래 동아시아 운동권들끼리는 계속 교류를 해왔습니다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근데 한국인하고 홍콩인이 직접적으로 공동추행에 나선 사례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하지만 2005년에 2005년도에 WTO 강요회의라는 거를 홍콩에서 열기로 하면서 WTO 강요회의는 전세계의 빨갱이들이 따라다니면서 반대 집회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거를 홍콩에 유치를 했어요 중국 정부가 왜냐면 계속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왜냐면 세계화에 반대하고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우리 노동자 민중에게 고통을 안기고 그런 것은 싫다고 생각하여서 계속 WTO 강요회의를 따라다니면서 사고를 쳐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WTO 강요회의는요 그 주변은 세계 데모 엑스포입니다 데모 잘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이런 것도 한다 이러면서 보여줍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중국은 이때 막 이때 후진타워 때죠 세계 경제로의 편입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자유무역을 중시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세계 금융 시스템에 우리가 포함될 정도로 상당히 자유로운 어떤 경제체제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자 보아라 우리에겐 홍콩이 있다 보여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WTO 체제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WTO 체제에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응하고 거기다가 심지어 WTO 강요회의까지 우리가 유치를 한다 이 점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홍콩에다가 이거를 또 갖다 놓고 그리고 또 홍콩은 쭉 지금 홍콩인들의 여러 투쟁을 얘기했지만 사실 이런 이제 세계화라든지 이런 거에 반대하는 아주 일반적 의미의 민중운동 이런 기반은 사실 크지 않거든요 다 거기에 밥줄 걸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렇죠 오히려 좋아한다고요 서구화 세계화 그 당시에 어떤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 싫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도쿄나 자카르타 이런 것들하고 다르게 홍콩은 서구를 중심으로 한 세계화에 아시아를 상징하는 천병 같달까요 그렇죠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빨갱이들을 만날 일이 없었는데 WTO 강요회의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만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동아시아의 운동권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잖아요 네 근데 만난 거죠 이번에 동아시아의 나머지 운동권들을 그래서 중국의 중국의 생각은 그걸 노리고 홍콩에 유치를 한 거죠 그래서 홍콩이라는 데는 세계 경제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어떨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고 안 날 것이다 운동권들 모여가지고 홍콩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으쌰으쌰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홍콩 시민들이 손을 안 잡아줄 거야 동아시아 빨갱이의 맛을 바랏 실제로 홍콩의 이제 그 야권 중에서도 주류파 아까 말씀드린 민주파들의 경우에는 이때 안 움직였습니다 WTO 강요회의 반대운동 이런 거 안 했어요 근데 그 하지만 홍콩에도 운동권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운동권들이 또 나섰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때 원정투쟁단을 파견했습니다 WTO 강요회의 때는 다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갑전사가 갔어요 그 양반 매해 갔습니다 강기갑 의원은 근데 또 의원이었을 때 가가지고 우리가 또 투쟁하면 또 우리 운동권들이 홍콩 사람들도 많은 투쟁을 했지만 이 투쟁의 무슨 잔머리와 그렇죠 이런 술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잘 보인다 어떻게 해야 멋있어 보인다 어떻게 해야 경찰이 들 때린다 그런 건 우리가 잘 하거든요 엑스포에서 꽤나 인기 있는 부스 그렇죠 그렇죠 전농 부스 금속노조 부스 홍콩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야 싸울 땐 저렇게 싸워야 된다 스프레이를 뿌렸더니 첫날은 다 스프레이 다 같이 맞고 아 막 이렇게 있는데 체류가스 다 맞고 아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날은 스프레이를 경찰이 뿌리려고 하는 찰나 랩으로 얼굴을 감싸버리는 그렇죠 그리고 막 농민들 물에 뛰어들고 막 맞습니다 그다음에 산보일배 이런 거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홍콩 언론들이 가장 인기 있던 부스 홍콩 언론들이 이거 그림 되니까 개 찍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왜요 홍콩 언론들은 이렇게나 자극적인 건 처음 봤어요 이것이 세계의 경향이다 이렇게 퍼포먼스가 괜찮다 이게 물론 공산당이 보기에는 우리처럼 빨갱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이런 우파들이 있다니 세상에 그래가지고 약간 핫했습니다 한국의 원정투쟁단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약간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말씀드린 홍콩의 대중운동 조직 중에 일부가 약간 그래도 대단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는데 우리가 약간 급진화되고 서로 간에 이런 어떤 교류가 더 강화됐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그게 바로 빅토리아 공원에서 있었던 한국 농민 참가단 결의 대회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WTO가 이제 그 주창한 저기 뭐야 상징하는 세계화라든지 일련의 자유무역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계급적 이해관계가 달릴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 계급적 이해라는 곳에서는 사실은 피여가 피지배의 민중들이 사실은 하나의 이해관계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도를 만들어서 광범위한 동아시아 민중의 어떤 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각자가 겪고 있는 부당한 어떤 정치체제의 문제와 같이 싸울 수 있으면 중국 공산당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 뭐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보수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는 거고 일본의 아베 신조 같은 그런 정치 세력에게도 더 강하게 문제제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이런 그런 지배체제를 만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는 국가 간 국가 간에 그리고 민족 간에 어떤 그런 갈등 구도를 항상 이용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전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네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거죠 이것이 김민하의 연신내 독트린이라 하요 뭐 독트린 그냥 연신내 좌빨 망상 이런 건데 네 그래서 한국이 사실 한국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에서 성취되면 번진다고요 네 근데 그거 번지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들이 퍼져나가서 조직하고 또 연대할 방법을 모색하고 되게 복잡한 과정들이 있거든요 한국 시민들은 어딘가에 가서 그걸 도와줄 때가 된 것 같다 이제는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시리아나 이런 데 시민들이 있었겠죠 아랍의 봄때는 네 오늘의 딜레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홍콩이라는 데서 100만 명 200만 명씩 시위를 나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원하는 바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귀결이 예를 들면 브렉시트를 요구하는 영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행태나 이런 걸로 어떻게 잘못되면 귀결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시각이 보수적으로 바뀌고 열폐감에 휩싸이면 시민들이 아 모르겠고 문 닫어 문 닫어 그냥 우리끼리 살면 되는 거지 우리끼리 살도록 해주세요 해서 이제 끝나면 사실은 그 결과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영국인들 전체를 불행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망상을 제가 집에서 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힙한 시위 문화를 이제 홍콩에 투출하자 그래서 저는 임의리안 행진곡을 누가 불렀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던 게 우리가 무슨 민주주의를 앞서가서 민주주의를 수출했다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때 그때 같은 경험을 했던 이 동아시아의 어떤 서로 피어가 피집의 민중의 입장에서 같은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직 홍콩에 있고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런 점에서 임의리안 행진곡을 부르고 이런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역사의 페이지에서 동질감을 느끼는 부분을 한 장 쫙 쥐셔서 흔들었는데 그게 한국 역사 어딘가에 있는 것이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 배를 탄 것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배를 탔다고 얘기하니까 말씀인데 범주자님도 협약이 안 돼 있는 마카오 대만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실 마카오나 대만도 홍콩에 연대해 줄 수 있어요 시민들이 그렇죠 지지를 보낼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비슷한 겹치는 부분들이 꽤 많으니까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이랑 홍콩이 정치적으로 겹칠 수 있을 만한 지점은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요 지금 미친듯이 중국 동해안가에 원전이 늘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조업이 크게 부응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순전히 공산당이 정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시민들 공청회하고 수렴하죠 그럼 이렇게 못 지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도로가 진짜로 직선이라고 그러죠 한국은 원전 마피아가 지금 뒤로 물러서고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앞으로 다음번에 대선이나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될지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중국 동해안에 이렇게 많은 원전들이 있을 때 사고가 나면 한국과 홍콩은 같은 데예요 그렇죠 매우 같은 데예요 끔찍하네요 정치적인 연대라는 게 별게 없어요 나한테 올 것들을 같이 피해를 공유하게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얘기를 같이 들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홍콩의 투쟁은 한국한테도 남의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철들 필요가 있다 중국이 보기에는 아주 못돼 먹은 우파 김민하 아저씨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파죠 중국이 보기에는 우파 아닌가요? 전세계 저 혼자 자파입니다 나머지 자파 아닙니다 저만 자파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믿어 의심치 않는 중국 공산당이 보기에는 톰 클랜씨 신뢰를 충분히 사고 있는 중국식 좌파 아닙니다 그건 또 아니래잖아 김민하 아저씨와 연신내 좌파 중국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나 혼자 좌파 홍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홍콩 시민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만약에 실천력이나 행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 가지면 좋을까까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아저씨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고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 집어 콕 먹어 X 다시 찾는 로아스웰 맥주 효모 이걸 왜 뭐 X이 하냐면 내가 X 고민이 많아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맥주 효모가 X 좋다고 해서 X레오랑 해외에서 X파마랑 다 먹어봤는데 근데 왜 자꾸 X라고 말하면 X가 되는 거야 이거? 하여간 먹어봤더니 두피랑 모발에 영향을 주는 맥주 효모 비오틴 셀린이 많아서 그런가 이게 힘이 생기면서 이마선을 따라서 X머리가 올라오고 X지는 느낌이 들고 또 아략이 와서 냄새도 없고 먹기도 편하고 자꾸 삐삐거려서 말을 못하겠네 하여간 이거 뭐 X이라면 느낌이 온다니까? XSFM에서 한번 찾아봐 먹어봤더니 다시 찾는 맥주 효모 로아스웰 그것이 하기 싫다 323회 금요일 순서 대충 여기까지예요 트윗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죠 금주의 의사 소통 아무래도 이 소셜이 트위터에서 있던 일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현철 원장이네요 메일도 좀 많이 오고 예전에 자기도 트위터에서 그런 사람하고 친해졌던 적이 있다 이런 얘기 해주시고 아주 적극한 지적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AJC정이라는 분께서요 김현철 원장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파괴되고 왜곡되는 커뮤니티 그리고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길게 글을 써주셨는데 짧게만 보면 가짜 전문가를 경계하다 보니까 적격한 전문가를 찾게 되지만 그 적격의 틀이 부정하다면 그 적격은 역설적으로 부적격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위력에 방험하게 되며 변질된 시스템은 더 많은 비정상을 유입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쉽게 얘기해보죠 이게 글이 어려워서 저도 이 8회를 한 3번, 4번 정도 읽었어요 쉽게 얘기해보죠 가짜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짜증나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전문가 없을까라고 사람들이 찾아다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가짜 전문가에 한번 뒤여봤어요 불안합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면 그 기준이 너무 이상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 가짜 전문가는 못 걸러내고 그냥 자기한테 좀 더 위로되는 사람만 찾아주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들은 언젠가 또 바가지가 깨져가지고 이 사람이 이상한 전문가였다는 걸 나중에 또 알게 돼요 그러면 커뮤니티 전체에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거 아무도 못 믿겠네 다 쓸모없는 놈들이네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이런 사람들 얘기 듣지도 않고 한기로 흘리고 아무 주장도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이런 식의 불신의 누적 그런 상황이 허현혜씨 같은 사람을 잉태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미디어의 입장으로 얘기를 바꿔보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김현철 의사 관련된 얘기하면서 길게 떠들었었는데 저한테는 열쇠는 그걸로 보여요 편집자든 프로듀서든 작가든 만드는 사람들 미디어를 만들어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드는 물건에 대한 애정이 더 커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덕후처럼 어마어마하게 꼼꼼히 하면 좋겠다 그러자면 이제 자기가 만드는 콘텐츠를 통해서 좀 잘 먹고 잘 살 필요는 있겠죠 선결과제들은 많은데 결과만 놓고 얘기하면 결과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콘텐츠를 매우 사랑하고 잘 가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아무나 관종 불러다가 적극적인 관종 불러다가 하는 행태를 바꾸자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로 갈 길이 멀죠 아주 멀죠 많은 것이 바뀌어야 되죠 그 애가 그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송도 해드린 바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애정을 가지고 시사아저씨를 지켜보고 있다 네 네 네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시사아저씨의 캐리람과 같다 왜요?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진 않겠다 아 그래요? 하지만 지금 내가 네 엄마다 아 그래요? 아니요 하하하하 그까진 생각하지 않아요 하하하하 하지만 애정을 가지고 민화 문구를 편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엄마가 아니에요 맞아요 뭔데 그럼? 돈입니다 그렇죠 하하하하 그건 월말에 드리겠고요 하하하하 어 심지어 돈도 주고 있네요 오늘은 애정으로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네요 그것을 알기 싫다 323회 금요일 순서를 마칩니다 민세민 히터와 유승균 PD였습니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순서에 시작하는 의미로 인사드리죠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